각도의 주작성 여기 각도의 주작성 각도의 주작성 각도의 주작성 빨리 가봐 응? 머리 올리니까 더 예쁘다 혜리야 머리 올리니까 더 예쁘다고 여기야 소희야 소희야 사람 사람 사 타 사 자 샤 람 람 사람 사람 응 사람 마지막 잘했어 사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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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사슴 사 사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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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랑 똑같은데 약간 응 응 코끼리랑 똑같다고? 사슴이랑? 전혀 틀리네 그러면 응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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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해봐 사 사 사 사 사 사 사 하 사 발음이 안 돼? 응 사주세요 해봐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? 어 사주세요 해봐 사주세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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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요 그랬어요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구나 아기들은 응 응 언니 나 다녀왔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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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이야 어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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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이야 오늘 잡아 땡기지도 마 이거 빼자 고영아 이거 어떻게 했어? 이거 그냥 줄로 연결했어 잘했지 어떻게 탔어? 이거? 그냥 인터넷으로 샀어 엄마 쓴다? 응 나는? 너는 어린이집 다니었잖아 나도 타고 싶어 나는 그래 그래 난 별 별 별 별 별 별 그래 다음에 사자 왜 왜 왜 그냥 나 이거 천일 축하해 천일 축하해 천일 축하해 천일 축하해 난 이거 이거 이거는? 이거? 먹을 거야 응 먹을 거야 난 이거 먹을 거야 난 이거 먹을 거야 어구 뭐야 어구 뭐야 어구 그래 나머지는 언니가 다 먹을게 나머지는 허 저는 천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여보 여러분 네 일민몬 아이스크림 너 혼자 다 먹어라 나도 그래서 잘라고 먹어야 돼 어 잘라 듣잖아 맛있어요? 진 Test 맛있어 엄마가 말대로 맛있을 HUD 오! 와! 너무... 울다! 응, 너무 스킬을 좋아. 오! 페리가 씻어 봐! 안 나온다! 응. 아고 진짜 간지려 봐. 누리가 간지려 봐. 우와! 계속 나온다! 우와! alumni.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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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! 아, 계속 나와. ㅎㅎㅎㅎㅎ 참깨 엄청 예쁘시네요 어머! 손 내놨! 손 내놨! 이쪽 손도 있지롱 이쪽 손도 있지롱 또 발라봐요 똥같다고? 응 어떻게 해 너 바르면서 엄마도 발라야겠다 똥 똥 똥 똥 너무 빨리 뱉어 발라보세요 머리에 막 비벼 머리에 막 비벼 어, 맞아. 아니 머리를. 어, 머리를 머리를. 아니, 머리를. 어, 맞아. 자자. 아까 운동. об 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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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